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슬입니다 서초동에서 개업변호사로 하고 있는 도진수 변호사입니다 개업한지는 이제 저는 6년차가 되었고요 개업변호사는 주어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없는 대신에 퇴근이 늦습니다 영업을 하거나 의뢰인의 고충상담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술자리가 잦은 편입니다 아이 등원을 이제 제가 시키고요 저는 아침에 고정된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퇴근시간이 또 정해져 있죠 그만큼 퇴근해서 돌아오면 아이의 엄마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저희 남편이 생각보다 잠을 너무 잘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코를 좀 골았던 것 같아서 과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나 카메라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잘 누워있었는데 그 누워있는 모습들이 이제 나와서 좀 안 좋게 비칠까봐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됐었습니다 보통의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더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별한 하루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이시고요 저희 엄마를 또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또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또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영아 아빠 왔다 일루와 수원 갔다 용인 갔다 의정부 갔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냐 케어 변호사들은 전국 방방공국을 이렇게 다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재판도 있고요 이패도 갔다가 교도소도 갔다가 뭐 그렇게 하느라고 이제 왔다갔다 하는 거죠 엄마는 퇴근하겠습니다 아영아 하영아 무릎이 왜 상처가 어쩌구 7월 27일은 무슨 사고 있냐? 두꺼워 저택일이야? 휴정기인데 휴정기 전날인데 하루를 당기든지 휴가 계획은 그건 못 바꾸는 거 그러니까 1년에 재판이 없는 딱 주가 있습니다 4개 같은 경우는 7월 마지막째 주 8월 첫째 주 이렇게 있고요 동계는 일주, 일주 반 이렇게 있는데 공식적인 건 아닌데 그렇게 1년에 딱 두 번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번에 또 특히 문제됐던 건 휴정기를 앞두고 미리 휴가 계획을 잡아서 숙소 예약을 다 세팅을 해놨는데 재판기일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상대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재판부에 연기 신청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또 두 번째 거 경찰서건 특수산에 피해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아유 너무 무섭지 않아 그날 하루에 있었던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할 때가 사실 없어요 굉장히 외로운 직업입니다 만약에 제 배우자가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걸 속으로만 생각을 했겠지요 기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날 재판이 두 개다 이러면 기록량이 벌써 종이 기록이 이만큼이 넘거든요 그날 취합해온 모든 서류들을 한 방에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가시가 어딘가? charms 어디 가요? 쓸 예 아 beet 요리는 해서 유튜브 처럼 妙 bilingual 아니 수육 ے 관심을 갈구하고 있는 애 이후가 그런 애일 진짜 몰랐네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구나 다영아! 이 친구들도 필요 없어? 응 피부가 뽀송뽀송했지 땀이 안나니 이렇게 변할 수가 그런데 한참 뒤 차가운 불을 벌컥벌컥 마시고 시원한 바람을 세워도 피부가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웠어 엄마 나 몸이 이상해요 이번에도 난 엄마와 병원에 갔어 이뽕이야 근데 뱉다고 때리면 안돼? 거기 먹이 물린거 그지 말라고 먹이 물렸어 먹이 먹이 아빠야 맥주한다? 그래 야 너 또 못쓰냐 못쓰는데 또 변호사랑 결혼하네요 이게 굉장히 안좋습니다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몇가지가 있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던 것들은 증거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운한게 있으면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습관이 있어요 나중에 기록물로 되면 이렇게 증거능력이 있다고 부기를 해놔야 돼 나는 식구들 안전을 위해 했을 뿐인데 이렇게 까지 잘못했던 책만을 들어야하나 그렇다 근데 사인공만 열받으니까 사인공은 덜 받거든? 그래 이런거를 쓰란 말이야 우리 알콩달콩 예쁘게 쓰면서 이런거 좋아 잘한거만 보지 말라고 어디다 숨겨버렸냐 맨날 술먹고 뭐라고 했냐 아 술 너무 많이 먹으니까 혼인전 약정서에는 술을 먹으면 안된다 이런거 봤어 혼인전 약정서라면 혼인전에 이제 서로 보장받고 싶은 것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혼을 했을 때 그 약정이 지켜지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그렇게 혼인전 약정서를 쓰시는 분은 잘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것들 써가지고 뭐 이슈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막 거짓말을 한 적이 없지 술 먹으면 술 먹었다 얘기하잖아 투자 보증 연대 보증 20억에든 금전이 결과된 후 동의를 부하지 않고 내가 한 적이 있냐고 이것도 병이야 병 이런거 질러서 결혼하자고 근데 어차피 이거 공정 안받아서 효율이 없어요 내가 주장해볼 수 있지 만약에 뭔 주정 아니 그러려고 진짜 그 제도의 목적이 그러니까 혼인전 약정서는 너는 뒤에 편지까지 써서 줬어 아니야 편지가 있어 뭐지? 편지가 어딜 수 없잖아 여기 뒤에 붙어있잖아 심지어 이거 사기자는 말할 때 송무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피고용 법률 종이에다가 제가 써서 편지를 줬던 거예요 변호사를 하면 개혁변 아니겠네요 또 왜 저래? 송무 변호사 그 순간순간의 절박함을 난 사내변호사이라면 모른다니까 일단 때깔이 다르다 왜 때깔이 달라? 사내변호사는 뭔가 윤택해 얼굴이 울룩깡깡하면 얼굴 푹 간다고 진짜요 와이프도 동종직종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걸로 이제 장난을 치고 싸우고 하는데 저는 변호사의 꽃은 송무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안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그 안에서 주어진 컴퓨터 워딩 작업만 하는 건 완전한 변호사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내변호사를 정확히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사내변호사라고 해서 송무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소송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외부의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송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사내변호사의 일도 제대로 해낼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또 도둑이 잡았다 변호사 도둑이 아니네요 주변에 이제 아기 장난감을 보면 다 의사선생님, 치과 의사 이런 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에 관한 어떤 뭐 아이가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가 뭔지 설명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꽉 껴안고 이제 감옥이라고 하고 있다가 아이가 변호사라고 얘기하면 이제 풀어주기를 시작했거든요 변호사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근데 변호사가 아니면 풀어줄 사람이 없는데? 도둑이 잡혔는데 억울하면 어떡해? 변호사 이렇게 해야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갑니다. 아영이 잘 돼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사치를 모두 자백하고 최후 변론 연습했구나. 제가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굉장히 떨었습니다. 처음에. 첫 변론인데 목이 떨려서 염소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반장님. 그때부터 엄청 전 변론할 때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때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해줬죠. 말로 한 번 읽어보면 그 다음에 준비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을 줄 몰랐네요. 지금 말 잘합니다. 어. 이거 무슨 사건이었죠? 형사 사건인데 이게 마음이 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감정이 안 된 척. 되게 이성적인 척하지만 그 전날에는 굉장히 간절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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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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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